자, 1번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틀대류와 판의 운동입니다. 판 아래에는 유동성을 가진 측 연약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밀도 차이에 맨틀대류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떠요. 그렇습니다. 해구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은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중. 그렇습니다. 맨틀대류 외의 힘 중에 4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뭐야? 판을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 판이 미끄러지는 힘, 섭입대에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 맨틀 끌림 힘이라고 해서 4가지가 더 있었죠. 그렇죠? 오케이. 답은 5번이 맞아요. 자, 정답률이 85%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현생로대를 구성하고 있는 ABC입니다. 자, 옷사입고 1위로 오던 중에 욱신욱신입니다. 그렇죠? A는 고생대답. 맞아요. 최초의 양서류가 출현한 시기가 언제야? 자, 이거 얘들아 지지시대의 환경과 생물은 무조건 암깁니다. 그렇죠? 장풍이가 얘들아 지구과학 너만 봐에서도 자, 이것만은 제발 외우고 장풍이가 이렇게 풀피티 화면을 딱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캡처 떠라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 캡처 떠서 얘들아 무조건 외워라. 얘들아 최초의 양서류가 출현한 시기가 언제냐면 대본기예요. 최초의 양서류가 출현한 시기가 얘들아 대본기입니다. 대본기가 언제야? 고생대예요. 자, 고생대는요. 여섯 가지의 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컴온! 실태! 석패! 석탄기 때 뭐가 최초로 출현해? 파충류 거시식물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폐름기 자, 육상생물이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시로라기아나 실로리아기 어류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어류 이응, 리을 오르도비 쓰기 이거 다 했던 거야. 그치? 너희들이 약간 놓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B가 아니라 A입니다. A 속시식물은 C시기에 신생대 때 번성하죠. 중생대 때 거시식물 자, 고생대 때 양치식물 어, 속시식물은 C시기에 번성합니다. 좋아요. 자, 이건 얘들아 조금의 암기가 필요했던 그러한 문제였고요. 자, 반성해야 된다고 했었어. 우리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지지시대 환경과 생물은 얘들아 수능에 꼭 나옵니다. 한 문제 꼭 나와요. 하지만 꼼꼼하게 철저하게 암기해야 돼요. 다음 건혈, 사측리, 점유측리, 퇴적구조입니다. 자, 퇴적물의 입자 크기에 따른 침강속도의 차이에 생성되는 것 점유측리고요. 점유측리 자, 사측리와 그리고 여기 하나가 무엇입니까? 건혈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얘들아 얘입니다. 자, 갑니다. A는 점유측리 맞고요. 퇴적 당시 유수나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는가? 사측리는 경사진측리였었지요. 유체의 흐름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측리 맞아요. 니은 맞고요. 자, B를 통해서 지층이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혈이건 사측리건 점유측리 또 하나 뭐였었니? 연은 있었습니다. 연은. 자, 퇴적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퇴적 당시 환경 확인할 수 있죠. 환경. 그리고 상하관계 위아래입니다. 자, 상하관계를 통해서 역전 여부 확인할 수 있죠. 역전 여부. 이게 바로 퇴적구조의 특징입니다. 퇴적구조는 퇴적 당시 환경. 위아래의 상하관계.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퇴적구조의 특징. 퇴적구조의 특징 좋아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오답률이 얘들아 21%예요. 21%의 오답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정말 대강 풀었거나 아니면 건성건성 풀었거나 아니면 암기가 덜 돼 있다는 것이지. 그치?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바라보는 너희들의 시선이 그냥 어차피 내신에 들어가지도 않고 아직 내가 선택과목을 확실하게 정해지도 않고 그냥 엉성하게 문제를 풀었다는 건 얘들아. 시간을 소비했다는 거야. 왜 아까운 시간을 자꾸 자꾸 버리니? 그냥 하나 정해놓고 얘들아. 앞으로 가는 거야. 모든 과목인데 다 어렵다고. 알겠지? 근데 얘들아 지구과학을 내가 왜 좋아하냐면 공부한 시간만큼 얘들아 결과가 좀 좋아요. 조금만 투자하면 진짜 그 과정에 대한 배신을 좀 덜하는 과목이 지구과학이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자. 자, 기업과 니은을 화성암을 분류합니다. 화성암. 자, 여기 작고요. 큽니다. 기업과 니은을 몰라요. 근데 얘들아 얘는 입자가 크잖아, 그치? 여기 1cm라는 여기 기준이 나와있고 이 입자가 큰데 얘들아 얘는 밝은 색이고 얘는 어두운 색입니다. 그 입자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얘들아 화산암 있었고요. 심성암 있었습니다. 화산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 근처에서 빨리빨리 냉각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질? 세립질. 얘는 조립질.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도 암기가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화산암은요. 화산고등학교에 다니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현무가 안산에 인나유후 심성이 고운 반려 섬에 화강이 있었습니다. 자, 얘는요. 현무암질 마그마 염기성암이고요. 얘는 유물암질 마그마 산성암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52% 이하, 63% 이상, 63빌딩 외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두워요. 얘네들은 밝아요. 어두운 이유가 바로 뭐였니? 유색광물이 많아요. 유색광물은 얘들아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각삼석, 극은목, 휘석, 감남석 이렇게까지 외웠어? 반성의. 대강공부암의 얘들아. 대강의 성적을 받게 되어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렇다면 얘들아. 끝났어. 얘 뭐야? 어둡네. 반려암. 얘 화강암. 입자가 크니까. 얘는요. 얘는 어두우니까. 현무암. 유문암. 끝. 어두운 색광물의 함량은 기억에 해당합니까? 기억. 어두운 색광물의 함량이 얘들아 얘가 많아? 아니지. 기억에 해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얘가 더 많으니까. 광물 입자의 크기는 얘들아 니은에 해당합니다. 왜? 얘는 화산암이고 얘는 심성암이에요. 광물 입자의 크기 맞고요. A는 B보다 천천히 냉각되어 형성되었습니까? A는 B보다. 얘는 화산암이에요. 더 빠르게 냉각된 거죠. 그죠? 오케이. 4번 문제 보면. 4번 문제에도 거의 45%. 35%의 오답률입니다. 자 이것만 외우면 얘들아 금방 끝나는 거잖아. 그지? 현무가의 사례나유. 반려섬의 화강이. 됩니까?